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17번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17번 공식만 한번 보자 공식 암기하면 된다 이거지 공기 유동에 있어서 정체온도 비행기 주위에 유동해서 오는 정체온도 그 두번째 정체온도 T0으로 놨네 T 플러스 이거 공식을 암기하면 되고 너무 공식이 어려워요 근데 정체온도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암기한 사람은 풀 수 있고 그런거지 선택적으로 하세요 R분의 1 K분의 K-1 2분의 V자승이 이때 온도는 절대 온도이고 절대 온도고 273 더 해야 된다는 얘기고 얘도 결과치도 절대 온도로 나와요? 여기가 절대 온도로 했기 때문에 얘도 절대 온도로 나온다고 우리 근데 교제에서는 결과치가 절대 온도로 하니까 도시로 얘기한다면 나중에 273을 빼서 답하면 될 것이고 R만 보고 R만 얘기할게요 여기서도 이런거요 R 우리 문제에서 R을 얼마 줬어요? 287 뉴턴 메타 줄이네? 퍼 여기가 중요한거에요 얘가 뭘로 했어요? Kg으로 했어요 Kg Kg 뭐 이렇게 했죠? Kg으로 했기 때문에 R에다 뭐에요? 그냥 283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거에요 Kg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몰이나 킬로몰이나 뭘로 했으면 뭐에요? N분의 287 N분의 287로 들어가야되지 근데 공식이 너무 어려가지고 이게 암기해서 풀 수 있을 분은 푸시고 아니면 다 배울 분은 다 배우고 버리실분은 버리시고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죠 그죠? 선택 18번 유체의 점성계수와 점성계수 그냥 답으로 갈래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점성계수의 단위 단위는 KgF 세크포 메타자승애 이거 참 암기하느라고 혼났어요 얘잖아 물론 다른 단위로 하면 이런 단위도 있지만 KgM 퍼 미타세크도 있어요 얘를 가지고 지금 차원은 뭐에요 차원 모든 단위를 M 미타계열 L 길이 MLT로만 얘기하자 차원에서 차원에서 힘의 차원 힘의 대표적인 차원이 뭐에요? 뉴턴 아니에요 뉴턴 뉴턴의 정의는 뭐에요? 키로 1kgM 질량이에요 1kgM을 단위가속도 중력가속도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거에요 단위가속도라고 메타포 세크 자승 이때 발생한 힘을 1N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걸로 바꿔 보자고요 힘의는 키로그램M은 M이라며 메타는 L이라며 길이는 세크는 시간 T인데 밑에 있으니까 올리면 T에 마이너스 2승 이거부터 해야 돼요 언제든지 힘의 단위는 차원이 MLT 마이너스 2승 이에요 여기서 얘를 얘가 힘 아니야 키로그램F를 그래서 차원으로 하면 뭐에요? MLT 마이너스 2승 놓고 세크는 T네 요 밑에 메타자승분의 1이잖아 그러면 L자승분의 1이네 그죠? 올리면 L에 마이너스 2승이네 이걸 정리하면 G수는 더하는거에요 M은 그대로 L과 L L은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L 마이너스 1 T T도 마이너스 1 그래서 점성계수의 단위는 ML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승 나번이 맞아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에요 동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는 단위가 메타자승분의 1세크로 나와요 정리하면 이건 바로 나와요? 뭐에요? 이건 L의 자승 이건 T잖아 밑에 있으니까 T의 우위로 오면 마이너스 1승 이거네 또 점성계수의 이거의 작은 단위 점성계수의 작은 단위를 뭐라 그래? 점성계수의 작은 단위를 POIS POIS라고 하고 동점성계수의 작은 단위를 STOX라고 그래 네 넘어갈래 읽어보세요 19번 원심 펌프 원심 펌프 일반적으로 펌프는 원심 펌프를 얘기하는 거죠 원심 펌프 옳지 않은 거 원심 펌프는 액체를 비교적 균일한 압력으로 송출했다 압력이 균일한 거예요 한번 돌으면 그대로 나가잖아요 압력이 왕복은 뭐에요? 밀을 때 땡기고 밀었다 땡겼다 하니까 압력이 동일하지 않아요 물론 큰 압력을 낼 수는 있어요 꽉 밀어버리는 거 왕복 펌프와 원심 펌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얘를 얘기하라 얘는 왕복은 밀었다 땡겼다 하니까 맥동이 생겨요 여기는 맥동은 계속 돌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지만 펌프는 회전하는 펌프는 언제나 뭐가 생겨요? 회전하는 것은 서징과 캐비테이션이 나오죠? 공동현상이 나오죠 얘는 펌프만 하기 때문에 얘가 얘가 설치 공간이 설치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설치 공간이 비교적이에요 얘에 비해서 적고 왕복 펌프에 비해서 대용량이에요 얘가 대용량이고 얘가 고압 얻기가 유리하고 압력을 꽉 밀어내니까 고압을 얻기 유리하고 얘는 용량을 많이 얻기가 유리하고 뭐 그런 얘기죠 원심 펌프 등 볼륨 펌프는 안 내기시 없고 터빈 펌프는 안 내기시 있다 터빈이 안 내기시 있는 거예요 가이드베이 그러니까 개가 더 고향정을 낼 수 있다 20번 얘기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 이상기체는 뭐예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보일법칙, 샤르법칙 이런 걸 다 만족시킬 수 있다 아보가드베 법칙 만족할 수 있다 2번이 답이네요 나머지 해설, 이상기체 완전가스, 완전기체 이건 계속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 해설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죠? 점성이 없어요 이상기체는 점성이 없는 걸 가정하는 거지 점성이 없기 때문에 완전 탄성체고 마찰 손실이 없는 걸 가정한다 그런 애들 가지고 보일법칙, 샤르법칙, 아보가드베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만족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쭉 있네요 요렇게 쭉 봤는데 뭐 보통적인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보통적인 난이도로 보편적인 난이도로 적절히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몇 가지 잘 안 되는 것은 그 다음 말로 되는 거는 이해를 못해도 다시 문제가 나오면 고를 수 있게끔은 해놓으셔야 돼요 말로 되는 거는 그죠? 개념이 조금 어려운 게 있더라도 고를 수 있게끔 완전히 이해 못 하더라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리스 유리 그리스 우리는 단백 Day